여러분과 제가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텔레파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시작! 동물원이요. 동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유여행이에요.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뭔가 얽매이는 것보다 가고 싶은 데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니고 쉬고 싶을 때 호텔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.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피아노 소리를 선택하겠습니다. 이거는 고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둘 다 너무 좋아해서 정장하겠습니다. 수트 입었을 때 기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외출인 것 같아요.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그냥 자유여행 좋아하듯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댄스인 것 같아요. 뭐 듣는 거는 댄스 쪽보다는 발라드 쪽에 가까운데 그래도 댄스가 더 신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맑은 날이 더 좋아요. 요즘은 비 오는 날도 나쁘진 않은데 맑은 날에 그래도 돌아다니기가 좋으니까 맑은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밤보다는 정확하게 새벽이 좋은데 제가 스케줄 끝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새벽이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저와 텔레파시 잘 통하셨나요? 우리 KB에서 또 만나요. 안녕